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겠죠 과연 다 먹어도 이것만큼은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전문가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들을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건강관리를 주관하는 국제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가 있을까요 WHO 국제보건기구 그래서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모든 건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국제보건기구가 수많은 세계적인 음식들 중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수많은 연구결과들을 다 통합해서 이 음식만큼은 정말 건강에 해로우니까 먹지 말자 그렇게 발표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WHO 국제보건기구가 발표한 10대 건강을 해치는 식품이 어떤 식품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인터넷에나 유튜브를 보면 그냥 간단한 간단하게 설탕 절인 음식 먹지 말아라 또 튀긴 음식 먹지 말아라 이렇게 2, 3분 내로 그냥 제목만 발표한 그런 내용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이거는 꼭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국제보건기구가 발표한 10가지는 의미가 있다 생각이 돼서 그 10가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냥 무언 무언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5분 만에 강의가 끝날 수도 있겠지만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과학적인 근거는 뭘까 이렇게 좀 근거를 하나씩 제시하면서 10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10가지를 써서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무엇 먹을까 할 때마다 일단 이 10가지는 싹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유혹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맛있다고 먹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거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강의한 10가지는 꼭 여기다 넣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빼고 나머지를 먹으면 지금 투병 생활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 10가지 중에서 국제보건기구에서 1번으로 이것만큼은 먹지 말자 하고 제시한 것이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요리법에 있어서 오늘날 TV방송 맛집 요리법을 보면 전부 다 튀기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튀기는 것으로 끝나요 튀기면 무조건 맛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농산에서부터 우리 인류를 파멸시킨 그 무기는 지금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걸려서 정말 맛있어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런데 경고로 끝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져서 병들어 죽고 또 죽고 또 죽는데도 여전히 오늘도 속고 있으니 참 불가사의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면 기름에 튀긴 음식을 국제보건국에서는 1번으로 먹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을까 기름을 이건 동물성 기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속을 수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 나쁜 건 너무나 다 알고 있고 식물성 기름은 다 좋은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이건 옥수수 기름이야 돼지고기 기름 아니고 그래서 속아요 그런데 식물성 기름이 좋은 이유는 동물성 기름은 포화지방이 대부분이고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방을 화학구조식으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탄소가 쭉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탄소가 사슬로 탄소, 사슬, 탄소 이렇게 쭉 일렬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탄소가 몇 개짜리 사슬 지방이냐 그리고 또 그 지방은 지방인데 여러 종류로 나뉘어지는 이유는 지방이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탄소가 쭉 앞으로 나란히 끈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각각 탄소는 양쪽 손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수소가 다 잡혀있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어떤 지방이라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수소가 탄소의 양손에 꽉 채워질 정도로 다 잡혔다 그러면 수소가 그 지방에는 포화가 된 거예요 가득 찼어요 그런 지방을 포화지방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런 지방은 고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상온에서 그리고 피 속에 들어가면 피를 엉겨붙게 만들어요 혈전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탄소, 소는 있는데 수소를 잡지 못하고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지방이 있어요 이건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좋아요? 포화가 안 된 지방이다 불포화 지방이다 그런데 자연계에서는 나란히 한쪽으로는 탄소가 손을 잡고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수소를 잡고 있지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탄소 하나만 비어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쌍으로 나란히 나타나요 두 개가 비어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잡고 있고 한쪽은 나란히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빈손이 얼마나 민망해요 너도 혼자 나도 혼자 우리끼리 손잡고 데이트하자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탄소끼리 묶어놓은 끈이 하나 있고 자기들끼리 잡고 있는 또 다른 끈이 있어서 여기를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냥 하나의 선으로 묶여있지만 여기 비어있는 불포화 부분에는 이중결합으로 탄소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로 연결된 데가 더 단단한 결합일까요? 이중결합으로 붙어있는 데가 더 단단한 결합일까요? 유치원을 한국에서 나온 사람들은 무조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중결합 부분이 더 약해요 왜냐하면 하나로만 연결된 부분은 탄소가 양쪽에서 수소를 하나씩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잡아당기고 이쪽에서도 잡아당기니까 나름대로 균형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중결합이 있는 부분은 한쪽에서만 수소가 잡아당기고 한쪽은 잡아당기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끊어지니까 또 안 끊어지려고 버텨 잡아당겨 버텨 그래서 여기에서 미세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열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런 불포화 지방이 고급 기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불포화 지방으로 세포막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세포막을 불포화 지방이 만들면 이 불포화 부분이 미세한 자기장을 형성을 하면서 영양소가 들어올 때는 거기가 열어지면서 문이 됩니다 독소를 내버릴 때 또 열어지면서 문이 돼요 그래서 모든 세포의 막은 불포화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식물성 지방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이 있는 부분에서만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져요 트랜스 젠더가 무슨 뜻이에요? 남자가 반대의 성, 여자로 바뀌어진 것을 트랜스 젠더라고 하듯이 이 기름을 높은 온도로 부글부글부글 끓인다든지 높은 압력으로 쫙 누른다든지 그러면 원래 자연계에서는 그 빈 부분이 나란히 한쪽 방향으로만 수소가 붙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200도, 300도 높은 온도로 끓이면 이게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같은 방향, 시스 지방산이었는데 이게 고온으로 끓이면 뒤 틀어져서 나란히 있던 이 수소가 반대 방향으로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전히 불포화인데 틀어졌는데 하나는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하나는 저쪽에서 잡아당기니까 나름대로 균형이 또 생겨버려요 말만 불포화하지 트랜스 지방과 똑같은 성질을 가질 수 있는데 이 트랜스 지방은 포화 지방보다도 더 해로운 지방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기름이고 올리브 기름, 옥수수 기름 거기다가 뭘 튀기면 이 기름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기름 중에서 포화 지방보다도 더 해로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튀김이라든지 어떤 양파튀김이라든지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최악의 기름인 트랜스 지방이 묻어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성 물질을 가진 트랜스 지방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 튀겨서 맛은 있는지는 모르지만 튀기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그 무서운 트랜스 지방으로 이 기름이 변해버리니까 이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몰랐죠 요즘에 이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해로운 일들을 하는지가 밝혀지면서 국제보건기구에서는 1번으로 이거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에 좋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살이 쪄서 걱정인데 튀긴 음식을 먹으면 왜 안 좋을까 자 기름 속에다 넣고 감자를 튀기면 원래 감자로 먹을 때보다도 그 기름이 다 감자로 스며들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감자인데 틀려요 얼만큼 틀리는가 그냥 감자를 구워서 100g을 먹으면 그 속에는 칼로리가 93kcal가 들어있어요 지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름에 넣어서 튀기면 맛있죠 물론 그런데 튀기는 동안에 그 기름이 감자 속으로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뚝뚝 떨어지지 않아요 내놓으면 그래서 튀긴 감자는 똑같은 100g이랄지라도 칼로리가 93kcal에서 319kcal 늘어나요 그럼 살찌겠죠 그리고 원래는 지방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방도 17g이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고기가 아니고 식물을 먹었는데도 자꾸 살이 찌게 되어 있어 영화 한 편 끝날 때마다 한 봉지씩 먹어 자기는 별로 안 먹는데 밥은 안 먹었죠 물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먹는데 자기는 살 찐다고 자꾸 거짓말을 해 이렇게 엄청난 걸 먹어놓고 자 또 이 튀긴 음식을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에 좋지 않습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식물성 기름이 트렌스 지방산으로 바뀌는데 그 트렌스 지방산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연구 결과는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그러죠 뭐예요 혈관을 청소해 주는 HDL 콜레스테롤은 이게 트렌스 지방산을 먹으면 낮아져요 그리고 혈관 벽에다 콜레스테롤을 붙여주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혈관이 자꾸 좁아지면서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 여러 가지 심근경색증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심장학회지에서 발표한 결과를 봐도 튀긴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적게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사망률이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28%가 높다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인 수많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1번으로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아무리 지금까지 좋아했어도 무조건 튀긴 건 먹지 말아라 그렇게 국제보건기구에서 1번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튀기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번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튀기면 튀기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감자, 커피, 콩, 곡식 곡식 종류를 기름에 튀기면 튀기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쿠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감자 같은 거 곡식을 튀긴 것 아무리 맛있어도 먹지 말아야 돼요 고급 요리는 다 튀기면서 맛을 내는 것인데 이게 함정입니다 또 그러면 곡식은 튀기면 안 되겠고 고기는 튀기면 되느냐 닭고기도 튀기죠 생선 튀기죠 이렇게 동물성 고기를 고기나 생선을 튀기면 또 다른 발암물질이 나와요 종류만 달라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나오고 또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발암물질이 또 생성이 돼요 하여튼 튀기면 여러 가지 독극물들과 그리고 발암물질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걸 좋아하면 암이 걸리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감염성 질환의 발병률을 높여줘요 어떤 병원균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아닌 것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소화비만 이런 건 어떤 병원균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죠 이 비감염성 질병의 뿌리에는 튀긴 음식을 좋아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기름에 튀긴 음식은 먹지 말자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를 했는데 그냥 국제보건교회에서 발표한 것 보면 1번 튀긴 기름에 튀긴 음식 먹지 마라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는데 두 번째 소금에 쩔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추운 지방일수록 소금에 쩔인 음식을 많이 먹어요 한국도 소금에 쩔인 음식, 김치, 장아찌 여러 가지가 많은 민족이기도 해요 그럼 왜 이게 해롭다는 것이냐 소금에 쩔인 장아찌나 젓갈 종류 이런 소금에 쩔였으니까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나트륨은 피 속에 들어가면 물을 몇 분자씩 끌고 다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들어간 짜게 먹은 음식 속에 있는 나트륨이 물을 더 많이 끌고 다니니까 혈관에 물이 많아지겠죠 팽팽해지겠죠 그러면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래서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금에 절인 음식은 혈압을 이제 높여주니까 그 높아진 혈압이 저쪽 신장에 있는 가느다란 세뇨관 마지막 모세혈관이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신부전증이 오고 그리고 신장 여과율이 40%, 20%, 10% 이상 내려오면 이제는 투석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혈압에서부터 신부전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소금으로 쩔인 음식은 염분이 너무 많으니까 염분이 무슨 일을 해요?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쩔여지죠 쩔여진다는 얘기가 뭔가? 소금은 물을 흡수하는 삼투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배추 세포 속에는 물을 소금이 빼내니까 배추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쭈글쭈글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짱아찌 짠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 소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이고 그 소금이 위장, 점막, 세포의 물을 또 뽑아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장이 쭈글쭈글 푸석푸석 쩔여져 심지어 바닷가에서 나온 중고차는 절대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쇠까지 쩔여 그래서 금방 차 밑에가 다 부서져버려요 저 바닷가에 쇠로 된 쇠청, 철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금방 빠져져요 쇠도 쩔여버려 그러니 위장벽이 이게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 39,065명을 대상으로 11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2004년 1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짜게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위암 발생률이 두 배 정도 높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위암 환자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위암이 많을까? 짜게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위벽이 다 쩔여져서 껄빗하면 헬리코박터의 이 공격을 막을 수도 없고 그냥 염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소금으로 쩔인 음식,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 이런 것을 좀 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찌개도 얼마나 짭니까? 제가 가끔 국을 끓여보면 제가 겁나서 다시 가서 물어본다니까요 이게 티스푼으로 소금을 뿌면 5개를 넣어도 이게 짜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가짜 소금 아니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갓 맞힐 때까지 찌개에다가 넣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요리해 보신 분들 이해하십니까? 찌개 한 그릇인데 여기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한국 음식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걸 멀리해야 돼요 세 번째는 가공육식품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가공육식품이 뭘까요? 고기는 아닌데 공장에서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가공해서 고기 비스무름하게 만든 것들 소세지, 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로 들어갔어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왜 그런가? 햄,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은 건강에 해로운 낙추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그 자체도 짜지 않습니까? 짜요 그래야 또 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방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얘는 1년이 지나도 안 썩지 않습니까? 보존제가 들어가요 방부제가 들어가요 특별히 얘가 잘 유통이 되면서도 썩지 않도록 넣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질산염입니다 아질산염이라고 하는 방부제를 거의 대부분 쓰는데 아질산염 이게 니트로산이라고 하는 질산염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얘가 이 고기 비스무름한 단백질이 들어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단백질 중에 하나가 아민인데 이 니트로에다가 아민이 만나면 니트로사민 무서운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그 식품 첨가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합성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암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2년 미국의학협회 자마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니까 미국은 햄버거에 소시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 우리가 요양원을 해보니까 미국 노인들을 우리가 돌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냉장고에 깡통만 잔뜩 들어있어요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모든 종류별로 그리고 요리법이 다른 거 없어요 까가지고 전자레인지다 딱 뎁혀서 내놓으면 끝나 유통기한만 점검하는 사람들이 봐서 안 어겼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인들 보면 50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80세처럼 보여요 자 그런 나라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가공육 1인 분량 한 번 먹는 서빙량이죠 한 끼에 먹는 서빙량을 그거 이제 안 먹고 그게 해로우니까 대신 생선으로 바꿔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사망률이 10%가 줄어들어요 그걸 가금류 이 닭으로 바꿔주면 17%가 줄어들고 견과류로 바꿔주면 제일 많이 줄어들죠 22% 그리고 콩 종류로 바꿔줘도 13% 저지방 유효제품으로 바꿔도 16% 굉장히 해롭다는 겁니다 최악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지방을 섭취하는 공급원으로는 제일 나쁜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너무 많은 식품 첨가문이 들어가요 제가 북경에서 채식식당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갔는데 고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삼겹살에 두루치기에 보통 고깃집에서 보는 요리가 다 나와요 전부 고기를 사용하지 않은 인공으로 만든 고기입니다 색깔도 똑같고 맛도 똑같고 식감도 똑같아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한 25년 전에 중국에 가면 제가 맨날 이 사람들 사주는데 한 사람이 저를 식사를 초대해서 처음으로 얻어먹는 날이라서 가보니까 그래도 다 채식이니까 채식이니까 뭐 먹었죠 그날 저녁에 죽을 뻔했어요 차라리 고기를 그만큼 먹어도 배가 그만큼 난리는 안 났을 거예요 그 색깔 맛, 식감 전부 화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얼마나 해로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공률이에요 자,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2014년 10월호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요리된 가공률, 햄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적게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1.9배가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적게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1.45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고기도 해롭다는 얘기인데 고기보다 더 해로운 게 뭐라는 거예요? 햄입니다 가공률이에요 이거 아이들 밥상 빨리 바꿔줘야 돼요 이건 과학적으로 발표된 연구 결과고 국제보건기구에서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이건 먹지 말자는 목록 속에 과자류 뭐 고기만 안 먹으면 된다고 과자 계속 먹는 사람들이 있어 암치료 환자들도 과자가 네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과자 속에는 여러 가지 화학약품, 첨가물, 인공색소, 안정제, 감미료 적어도 81가지 이상의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얘들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지 지금 하나씩 다 밝혀지고 있어요 이런 식품들은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래서 내 몸에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호르몬은 조금만 많고 적어도 이건 난리가 납니다 남자들이 태국 가니까 여자로 수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뀐 사람들이 100여 명 서가지고 춤추는 유명한 호텔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 순서가 끝났는지 호텔 마당에 다 나와가지고 손님들하고 짝을 져서 사진 찍는 시간이라서 우리가 잠깐 서서 봤어요 호텔 입구에 그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뀐 대표 스타를 딱 사진을 올려놨는데 우리가 다 저건 포샵이다 어떻게 남자였던 사람이 저렇게 예쁠 수가 있느냐 저럴 수는 없는 거다 그런데 봤더니 진짜 진짜 예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10불씩 주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남자였는데 저렇게 여자보다 더 예쁘게 변할 수 있지 그런데 뭐라고 한마디를 하는데 굵직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이 딱 떨어져 그런데 남자가 여성 홀몬을 먹으면 그냥 유방이 나옵니다 한 달에 그래서 그 가이드 말을 들어보니까 저 앞에 서 있는 100명 중에서 50명은 아직 수술 전이래요 2000만 원 돈이 없어서 그냥 홀몬제로만 벌써 어느 정도 다 돼 있어 체형이 그래서 좀 돈이 모아져서 B급이 이제 조금 돈이 모아지면 그때서 수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작은 양의 홀몬으로 남자 여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과자를 먹으면 그 홀몬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테루젠 홀몬이 이 몸속에 있는 성홀몬을 교란을 시키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비만이 올 수도 있고 그 식품 첨가물은 성장홀몬은 감소시키고 성홀몬은 또 과다하게 분비되게 하고 교란작용을 하면서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너무 일찍 홀몬이 나오는 것도 성조숙증 성조숙증 발음도 안 되네 키가 안 커요 성홀몬이 먼저 나오면 키가 안 큽니다 성장에도 마이너스가 돼요 특별히 과자 속에 있는 것은 대부분 단순당이죠 먹으면 10분 만에 혈관으로 흡수가 돼요 혈당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그거 낮춘다고 인슐린 폭포처럼 쏟아지고 그럼 저혈당 오고 그러면 또 하나 단 거 먹고 그러면 인슐린 나오고 그러면 인슐린 만드는 이 췌장이 빨리 망가지겠죠 당뇨병이 이래서 온다는 거예요 또 단순당을 먹고 혈관으로 흡수됐을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중에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이 당분이 들어갔다 손칠지라도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태워지려면 당분 하나만 가지고 태워질 수가 없죠 포도당에다가 비타민과 미네랄이라고 하는 이 불소식의 영양소가 있어야 태워지는데 현미밥 속에 있는 당분은 그 자체에 포도당도 있고 비타민 B완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단 세트가 들어있는데 과자 종류를 먹으면 장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얘를 태우기 위해서 이 뇌세포에서 사용해야 될 비타민과 미네랄을 끌어다가 이걸 처리를 합니다 정작 뇌세포에서 에너지 만들 때 비타민, 미네랄이 결핍이 돼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도 여기서 참아라 이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짜증을 내요 신경질적인 난폭한 성질로 바뀌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사이다, 콜라, 물이 아닌 어떤 음료수 있죠 이런 청량 음료를 다섯 번째 불량식품, 금지식품으로 목록에 넣어놨어요 청량 음료, 여러분들이 먹는 게 500ml인데 보통 캔이 반절이죠 250ml짜리 청량 음료가 많이 시판되고 있는데 그거 한 캔을 마시면 그 속에 당분이 20 내지 32.5g을 차지해요 한 23%가 설탕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벌써 초등학교 중학생들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루 먹어야 될 당분 섭취량이 20g인데 그걸 초과해요 그냥 밥도 안 먹었는데도 당분 먹은 것하고도 남으니까 그게 다 지방으로 바뀌어서 비만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당은 몸속에 들어가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설탕만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세포가 써야 될 비타민과 미네랄을 끌어다가 쓰고 다른 세포들이 작동을 잘 못해요 뇌세포가 작동을 잘 못하면서 난폭해집니다 참을성이 없죠 요즘 애들이 예전에는 6살짜리 아이도 하늘천 따지를 6시간씩 했대 요즘 아이들은 식당에 가서 밥 먹는 30분도 못 앉아있고 막 피아노 위로 텔레비전 위로 막 난리가 나요 참을성이 없어요 설탕 위주의 식사를 태어나면서부터 분유로 먹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피곤해집니다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니까 입맛도 떨어져요 그리고 그 남는 당은 또 지방으로 바뀌어서 비만의 원인이 돼요 특별히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탄산 음료를 마시면 그 속에 인산이 들어있고 탄산이 들어있죠 이것이 우리 몸 속에 있는 철분을 배출시켜줍니다 그러면 빈혈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칼슘을 끌고 같이 나가버려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와요 요즘에 얼마나 골다공증이 어린아이들에게도 많은지 몰라요 또 이 코카콜라를 마시면 거기다 이빨 하나 넣어놔 보세요 다 녹아버립니다 사가버려요 그래서 이 음료를 계속 마시면 얘가 산성이지 않습니까? 탄산 그래서 계속 마시는 사람들은 이빨의 겉에 있는 에나멜층이 부식이 되면서 또 충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먹지 말아야 될 목록에는 편의점에서 사 먹는 음식 편의점유 주로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그러죠 뭐가 들어갈까요? 라면, 컵라면, 거기서 사 먹는 도시락, 삼각, 김밥 이런 것들이 인스턴트 식품인데 이런 것들을 한 번 이미 요리해서 냉동시켰다가 판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음식일수록 달콤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 있고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기는 어려워요 5대 영양소를 갖춰서 먹는 게 인스턴트 식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영양의 균형이 깨지고 또 대부분은 염분이 높고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화학적인 향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우리 몸 속에서 해독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 해독의 장기 간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주고 대부분 고연량 식품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다 ATP로 바뀌어지지는 않고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다른 조직의 비타민, 미네랄 다 끌어다가 쓰면서 몸 전체가 피곤해지고 그리고 참을성도 없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밥은 제대로 정식을 먹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암 환자들이 여행할 때 제일 힘들죠 사 먹었다 하면 그중에 그래도 배운 게 있어서 뭐 불고기 먹지는 않겠죠 그래도 그중에 제일 좋은 게 비빔밥이겠죠 그러면서 채식을 했다고 그래요 벌써 고추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디톡스를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예전에는 라면 하나를 먹어도 괜찮았고 비빔밥을 먹어도 괜찮았지만 얘가 깨끗해지면 복소를 이만큼만 들어와도 얘가 감지를 해요 설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여기서 이렇게 먹다가 출장을 가면은 어떻게 그중에서 제일 뭐 하여튼 뭐 채식 순두부라든지 아니면 비빔밥이라든지 이건 먹잖아요 금방 알아봐 이 장래미 생물이 금방 그냥 여기가 좀 이상해 비빔끓어요 설사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그거 먹었어도 괜찮지만 디톡스 한 다음에 먹으면 안 돼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독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요 자 일곱 번째 통조림 식품 깡통에 들어있는 건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깡통은 뭘로 만들어요 뭐 하여튼 금속 종류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 거기다가 뭐 넣고 또 뭐 이것저것 넣으면 이게 부식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깡통 안쪽에는 그 쇠가 녹슬지 않도록 코팅제가 칠해져 있어요 지금 어떤 종류든지 주로 쓰고 있는 코팅제가 비스페놀A라고 하는 코팅제를 씁니다 그런데 이 비스페놀A라고 하는 그 코팅제는 발암물질이에요 쇠가 녹아나온 것보다 더 해로울지도 몰라요 얘는 알러지를 유발합니다 면역력을 약하게 해주는 거예요 발암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비스페놀A는 에스테로젠과 거의 같은 환경홀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성홀문 교란 작용을 해요 자 비스페놀A가 사용되는 용기들입니다 물병에도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 마지막에 이 비스페놀A로 만들어져 있어요 코팅제 그리고 또 종이컵도 종이가 어떻게 물이 안 셉니까 안에 발라 있어요 이게 안에 전부 코팅제가 이게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통조림에 들어있고 컵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영수증 받죠 영수증 받아가지고 계속 주머니다 넣고 다니는 사람들 발암물질 주머니를 만든 거예요 이게 비스페놀A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비스페놀A가 들어있습니다 할 수 없이 영수증을 받으면 이것을 그 인쇄된 쪽을 안으로 딱 접고 인쇄가 안 된 쪽으로 손을 잡아야 돼요 가능하면 안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비스페놀A를 컵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뜨거운 물을 담아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똑같은 양의 비스페놀A가 입으로 들어갔을 때 몸속에 남아있는 잔류량하고 그래도 손으로 만졌는데 어떤 게 몸속에 더 많이 남아있을까요? 손으로 맞는 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입으로 들어가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여과 장치들이 있어요 해서 대변으로 버리든지 소변으로 버리든지 칸에서 해독을 하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피부는 어떤 여과 장치도 없어요 그냥 100%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지는 게 아주 이게 무서울 수 있어요 이 코팅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보세요 화학구조식이 식물성 여성홀몬인 에스테로겐과 비스페놀A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100% 똑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102호 열쇠를 갖고 있는데 자기 짝의 열쇠로 열면 금방 열어지죠 그런데 열쇠 손잡이가 이렇게 생긴 것이었는데 여기가 막 이렇게 큰 부채가 하나 붙어 있어 그런데 열쇠 구멍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일부가 좀 비슷해 전혀 다른 물질처럼 보이지만 이게 구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는 안 열어질지 모르지만 막 당기고 까닭까닭 하면 이게 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환경홀몬입니다 너무 비슷해 이쪽 끝부분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양대 생명과학연구실에서 발표한 실험연구 결과입니다 물고기 중에서 망두고 아세요? 이런 망두고 물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새끼 망두고는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란기의 여자 몸에서 나오는 난황을 만들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그게 없어 아예 그런데 이렇게 태어났는데 여기에다가 에스테로겐이 딱 뿌려지면 여성홀몬이 들어가면 똑같은 망두고인데 간에서 난황 재료가 만들어져요 여성홀몬이 뿌려지면 그리고 이것이 성장을 하면서 난소가 만들어져서 암컷 망두고가 되고 알을 낳는 겁니다 이 여성홀몬 하나로 그런데 똑같이 태어난 이 새끼 망두고에게 에스테로겐을 뿌리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수컷이에요 이 홀몬 하나로 수컷이냐 암컷이냐가 차후에 결정되는 생명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이 홀몬이 쉽게 이런 깡통 제품을 먹을 때 들어올 수 있고 남자가 갑자기 여자로 바뀌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교란작용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남자들이 자꾸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컵라면 거기에도 이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풀면 얘가 더 작동을 해요 그냥 밥만 먹고 컴퓨터만 하고 게임만 하고 그냥 게임하면서도 컵라면이나 후루룩 벗고 환경홀몬이 많이 들어가서 남성성이 없어져요 자꾸 여자 같아 치마를 입고 싶고 입으면 더 편하고 화장도 하고 싶고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 문화가 지금 그렇게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양대에서 실험을 한 거 보니까 이 망두거 수컷은 난왕을 만들지 않는데 거기다가 분명히 수컷인데 비스페놀 A 다 커서 이미 암컷 수컷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다 큰 수컷 망두거에다가 비스페놀 A를 뿌렸더니 이게 여성홀몬 역할을 하면서 얘가 여자가 되는 거야 또 암컷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환경홀몬 비스페놀 A가 깡통통조림 안에 다 발라져 있으니까 이런 제품 먹지 말라 이거예요 개구리를 가지고도 실험을 해보니까 한양대에서 이 비스페놀 A를 개구리 수정란에다가 10, 10, 20, 40 이렇게 조금씩 더 양을 많이 차이나게 넣었더니 이 환경홀몬을 많이 투여한 그 수정란에서는 중추신경계가 기형적인 개구리가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임산부가 이걸 먹으면 기형화가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폐증이든지 뇌성마비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조림식품은 먹지 말아라고 국제보건기구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국제보건기구에서 통조림 제품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얘기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전달이 될까요? 그걸 뭐 그 한마디로 그걸 안 먹어?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들어도 설명을 좀 붙이는 거예요 여덟 번째 설탕에 절인 식품은 먹지 말아라 어떤 게 있을까요? 황도복숭아 깡통에 절여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왜 못 먹어? 안다고 해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설탕은 마약으로 분류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런데 현대인들의 식탁은 설탕이다 정복을 했어요 설탕이 우리 몸에 해로운 이유는 사탕수수에서 뽑아낸 것인데 사탕수수에서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섬유질도 버리고 미네랄도 버리고 비타민도 버리고 그중에 10% 정도의 슈가만 모아는 게 설탕이에요 그러면 사탕수수 먹는 건 괜찮아요 거기에 당분도 있고 그거 태울 수 있는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짝이 있어서 그렇게 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탕만 먹으면 그 즉시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고 설탕은 또 한 번 먹으면 달기 때문에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초콜릿 하나만 먹어야지 하고 먹는데 결국은 다 떨어질 때까지 손이 안 떨어지죠 먹으면 그냥 맛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첫 번째 것도 맛있는데 얘가 2차적으로 도파민을 분비를 시켜요 너무 기쁜 거야 그러면 얘가 이미 중독이 돼서 그게 떨어질 만하면 또 이걸 먹어달라고 해 그걸 유지하고 싶어서 끝날 때까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먹었다면 계속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설탕이 음료수, 캔디, 빵, 과자, 탄산음료 모든 것에 지금 다 들어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섭취, 권장량보다도 설탕을 10배 이상 먹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10분 만에 혈관에 포도당 올라가고 그거 처리하기 위해서 최장이 가동되면서 랑겔 한승을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해야 되고 그러면 금방 저혈당이 오고 그러면 또 빨리 단 거 들어오도록 또 다른 설탕 제품을 먹게 되어 있고 또 고혈당,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성격이 변죽이 죽을 듯이 끓어요 그리고 이걸 만드는 이 쇠장은 망가져 당뇨병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포도당을 태우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서 쓰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다른 기관은 에너지 만들 때 이것이 부족해서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힘이 없고 축 처지고 무력감이 생기고 여기서는 참을성도 없고 난폭해지고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알렉산더 사우스 박사가 연구한 결과는요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벌써 소년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을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 범죄 행각을 벌일 때에 저혈당 상태에서 벌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격이 난폭해지는 그 배경에는 전부 다 설탕 제품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이유를 버나드 림랜드 박사는 영양결핍 이론으로 설명을 했어요 왜 설탕 제품을 많이 먹으면 참을성이 없고 인내심이 없고 자꾸 난폭해질까 폭력적일까 영양이 결핍돼서 그렇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당분 하나만 있지 얘를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비타민 B와 한 영양소도 부족하고 마그네슘 같은 망간과 같은 미네랄도 부족하고 영양이 일부가 결핍돼서 결국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뇌세포에서 써야 될 것 다 끌어섰으니까 뇌세포가 참아야 될 때 참으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이렇게 난폭해진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얼 민델 박사 아니면 호르몬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설탕 제품을 먹었어요 섬유질이 없으니까 거칠 게 없어 10분이면 열관으로 포도당이 다 들어가서 혈당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인슐린이 쏟아져 나와서 쫙 혈당을 낮춰주겠죠 저혈당이 올 거예요 그러면 손 끝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포도당이 40으로 떨어졌으니까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 바들바들 떨리겠죠 그러면 빨리 여기 포도당을 보내주세요 하고 전보를 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내주는 장기는 누구예요 여기까지 이 포도당을 보내주는 장기가 누굽니까 심장이 펌프질해서 보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응급 상황이 벌어졌고 식은땀이 나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심장에서는 세게 품어줘야 되겠어요 약하게 품어줘야 되겠어요 세게 품어줘야 돼 그런데 심장을 세게 품어주도록 만들어주는 호르몬은 바로 심장 위에 있는 엊그제 얘기해준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호르몬 에피네피린 호르몬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많이 분비되겠죠 그래서 심장 막동이 거세지고 손 끝까지 포도당을 빨리 보내주기는 하는데 이게 또 금방 또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반복되면 그때마다 무슨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수밖에 없어요 아드레날린 그런데 아드레날린이 혈관에 너무 많이 흘러다니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러면 핏대를 잘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화를 잘 냅니다 난폭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이 설탕은 이렇게 성격도 난폭하게 해주고 당뇨병도 생기게 하고 그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설탕을 섭취하기 전에는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단핵구 하나가 세균 45개를 박멸시켰는데 설탕을 섭취하고 나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한 마리가 6.5개밖에 죽이질 못할 정도로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설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유튜브에 올린 게 있는데 이건 마약으로 분류를 해요 이런 결과 때문에 전부 먹음직스러운 것 때문에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냉동 간식류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냉동 간식류가 뭐가 있을까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테이크 여러 개 있죠 이렇게 차가운 이런 거 여기에는 주로 단순당, 설탕이 많이 들어있겠죠 우유도 들어있겠지만 각종 식품 첨가물들이 또 아이스크림에 들어있어요 이거 뭐 고기는 안 먹어도 먹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 속에는 설탕이 23%나 들어있어요 비만의 원인입니다 또 그 설탕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장에서 살고 있는 유해균 중에서 유해균은 섬유질이 있는 음식을 좋아해요 그 섬유질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유해균은 그거 분해야 하는 것도 싫어 그래서 설탕 계통을 좋아해요 그냥 먹고 에너지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설탕 종류의 식품을 먹으면 이 속에 있는 유해균이 좋아하고 그래서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서 여기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많이 공부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국제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먹지 말아야 될 식품 숯불구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숯불로 고기를 구면 맛있어지죠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정말 맛있어집니다 한국 음식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통닭구이 숯불구이죠 그래서 유해함이 가장 1등이에요 대장함이 1등이죠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가 보세요 숯불을 구면 연기가 올라오죠 그거 누가 맡아요? 자기들이 다 맡아 이야 이거 막 오소리 잡는 굴 같아 가보면 그걸 맡고 있어 이게 무슨 연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과학적으로 발표된 것은 그 연기 다 분석을 했더니 이산화탄소, 탄소, 코발트 여러 가지 유해한 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고기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 속에는 특별히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아까 얘기했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PAHS라고 하는 이게 발암물질입니다 이건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개를 지금 보따리 싸서 붙인 이름인데 여기엔 100가지 이상의 화합물이 들어있고 그중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암물질이 벤조피렌입니다 고기를 숯불로 태우는 과정에서 그 연기 속에 벤조피렌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숯불을 굴 때에 그것뿐만 아니고 또한 그 탄 고기에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까지 들어있어요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특별히 발표된 것은 닭다리 하나를 굴 때 닭다리 하나를 굴 때 그때 만들어지는 발암물질 벤조피렌은 담배 연기 60개비에 들어있는 벤조피렌의 양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불고기 1kg 숯불로 굴 때 만들어지는 특별히 좀 탄 거는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벤조피렌 발암물질은 담배 600개 피 속에 들어있는 벤조피렌의 양과 맞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몰랐을 때는 아이고 괜히 백퇴대에 놔가지고 그 좋아하던 그 불고기도 먹지 못하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철황해졌나 그렇게 먹지는 못하고 들은 게 있으니까 옆에서 침만 질질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보면 아이고 저 사람들 저 발암물질 덩어리 먹고 있네 새카만 해도 그냥 먹는 사람들 있죠 또 불레가 나야 좋다네 또 이 불레가 지금 여기 뭐예요 다환방향적 탄화수소류라는 거예요 바람물질 깨습니다 불레가 그냥 맛있으면 죽어도 먹어 알고 먹으면 괜찮은데 그런 걸 모르고 먹는 건 속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숯불구이 직화죠 직화 직접 불에 굽는 것 그 중에 하나 숯불구이가 들어가는 것인데 미네소타 대학에서 발표한 것은 석쇠 위에 불을 이제 집혀서 굽는 거죠 그때 탄 고기를 지속적으로 맛있다고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최장한 발병 확률이 60%가 높다는 거예요 또 한양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발표한 것은 숯불구이를 한 달에 한 번 반 정도 먹는 사람들 이 정도면 한국 사람들 많이 먹는 거 아니죠 1.5회 이상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들이 비해서 위암 발생 위험이 3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위암이 1등인 거예요 또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불에 구운 불고기나 생선구이를 늘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위암 발생률이 5배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일대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은 직화구이 숯불구이처럼 불에 직접 굽는 것 그렇게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PAHS라고 하는 독소 공기들이 나오고 그것은 난자수를 감소시키고 조기 폐경이 찾아올 수 있고 불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 연기를 그냥 한 시간 동안 숯불구이집에서 마시는 거예요 특별히 떡 같은 불고기를 굽는데 석판 이 그릇을 데펴서 석판에서 불고기를 만드는 것이 있고 이렇게 쇠창살 위에서 굽는 게 있죠 어떤 게 더 독소가 많이 나올까요? 쇠창살 작살 위에서 굽는 것이 아까 얘기한 그 PAHS라고 하는 그 다환족 그 독소가 소뚜껑 이렇게 놓고 그 위에서 굽는 것보다 20배가 더 많아요 이유는 이 그릇 위에서 굽는 것은 거기서 기름이 나와도 한쪽으로 모이죠 그런데 석소에서 굽으면 뚝뚝 떨어져서 그게 또 바로 태워지면서 올라오니까 20배 이상 나와요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불고기 맛은 싹 달아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제보건기구에서 그냥 열 가지가 아니고 수많은 연구 결과를 모아서 발표를 했는데 제목만 발표해서 들었어도 내 행동까지 바꿔주기는 좀 역부족이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강의를 많은 사람들한테 유튜브에 올리니까 퍼 날라주세요 이것만 바뀌어도 웬만한 암은 상당히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을 치료한다고 해도 이렇게 정확하게 쪽집개처럼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열 가지를 꼭 수첩에 당분간은 좀 써가지고 다니면서 이건 아니야 그리고 이거 먹는 자리에서만 괜히 백퇴된 갔다 와서 난 못 먹는다고 이렇게 의기소침 앉아있지 말고 그런 자리만 있으면 안 먹는 대신에 이게 왜 안 좋은지 열 가지를 그냥 짜자자자자 그 사람들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나만 살면 안 돼 그런데 그냥 불고기 안 좋대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동의도 안 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해요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더라 그럼 괜히 초라해져 그러나 이 과학적인 근거가 그것도 국제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이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전도사로서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백세놈도록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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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λ